김을렁 근데 대전에 진짜 미인이 많아요 제가 타지역 많이 가봤는데 대전만큼 미인 많은 지역 없었어요 이건 맞어 아 당연히 서울은 수도권이니까 제외하고 서울은 서울 애초에 사람이 많잖아 지방엔 지방 울산을 모르는게 뭔 타지역을 해가? 내다 울 울산 사람 화났네 아이고 어쩌나 나는 울산을 잘 몰라요 뭐한대지 거기? 뭐야 이건 뭐 이렇게 수준 났냐 게임이 뭐하는 놈들이지? 아 고맙습니다 왜 새똥 맞았다고 기다려달라 하면 되지 어떻게 새똥을 맞냐 나 새똥 맞아본 적 없는데 살면서 미친놈인가? 네이스 어 아칼리아가 어시가 나한테 왜 들어와 이거? 뭔 버그야 이건? 아 힐 아 내가 카사스한테 힐 졌구나 아 이거 말살 썼으면 힐인데 어 뭐야 쟤 바본가? 패시브로 데려가 아 장난 잘하나 애들은 이거 앞에 가가지고 패시브로 해주던데 이걸 말을 해야되나? 이걸 왜 먹지? 아 이 야 볼배가 너무 무식하게 세다 와 와 와 진짜 와 레전드다 얘네 진짜 챔팔로 온이네들이다 진짜 어 뭐지 이거 이거 아 앗싸 아니 쟤 왜저래? 술먹고 하나? 아 앗 아 앗 쟤 으알 마라 마라가 없어 따1 에이 에이 장난 보여줘 야 너 그냥 가라 짠다 쟤 피쳤다 따핳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옹 뭐하는 거야 지금 정신 나갔나봐 빌리는 라인이잖아 아니 카줐 써는 데 극혐이야 그냥 다 처먹어 어쩌라고 아 내 CS 아 진짜 이 새끼 싱글벙글 하는거 봐 핑거 다 안 지우고 달려가네 그냥 그래 우리팀 먹으면 됐지 뭐 어쩌라고 직원 좀 맞아 그냥 카소스 있으니깐 끝나고 카소스보다 높긴 힘들지 내가 말하고 있잖아 개새끼야 잡쳐 오 쉣 아 너무 맛있어 아칼리 십새끼 잡으니까 너무 기분좋아 저 새끼한테 진짜 언딜 할 때 개인기 얼마냐 재밌어 좋아요 풍아 이 사람 또 내가 피드백 좀 해줘야겠네 무조건 제껍니다 쒀바 왔던데 씨 ih 나 Ne 아 이거 그 이긴거 안춛고 사는거를 아 아 잣나 핑한 셋 batch 때려놨어야지 진짜 야 센스 좀 없어 아 몰라 섬탓이야 하여튼 아 너무 맛있어 서렌 좀 해라 끝났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정글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편했다 진짜 쟤네 류치안도 좀 이상해 상태가 형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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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구나 잘해 어 야 누가 뭐 카소스보다 질량 높으면 뭐라 그러는데 빨리 주세요 아 그 남자로 나도 옛날에 대차 했었는데 잠깐 했어 잠깐 진짜 할거 없어가지고 아 근데 그땐 좀 많이 했어 사람들이 어 나온줄 안 됐을때 처음 나왔을때는 많이 했는데 그게 뭔데 십덕아 크크크 아 섬 너 고맙습니다 십덕 아니면 안했지만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십덕아 어? 너 똑같은 놈이잖아 사실 대차가 뭔지도 몰라 일반인들은 아니 자 플러시 봤구요 아 맞다 아 아 저 좋아요 야 이렇게 오늘 루시아 내릴 다 못하냐 아니 전판 루시아 아니야? 왜 저런 애랑 같은 티어지? 너무 수치스럽네 너무 아 아 아 아 에반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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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님도요 저는 근데 점을 한번 걸렸어요 아 아 나 덮자 많은데 나무기를 꼭 그리해야겠니? 왜요? 어?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챔프가 아 나도 복권이나 살까? 복권 되면 진짜 어? 뭐하지? 아니 넌 복권하지 마라 방송 접을 거잖아 안 좋지 복권 된 거 일단 숨기는 게 나겠지? 자랑하면 안 되겠지? 나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복권 좀 되면 복권 같은 게 에이기웨이 이러면서 막 어? 그리고 통장 인증 한 번 해주고 존나 멋있게 야 지는 싸움인데 이거 얘들아? 아니 이거 지는 싸움이었어 싸우면 안 됐어 아 저도 고맙습니다 야 3동생인데 이거 해야지 어? 아 아 펜타킬 아 펜타킬이다 네이스 좋아요 지금 다리오스 살짝 젖었다 다리오스로 펜타클 하면 젖을 수밖에 없지 이건 맞지 살짝 그리고 심장 좀 두근거리고 살짝 살짝 떨리고 멋있는 척해야 돼 채팅은 한마디도 알아 아 빼빼빼 빼빼 빼빼 와 진짜 아카리 개사기다 두뤄돈 데려가냐 하나 먹어야 되는데 아 씨 종나 희미하네 아씨 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씨바 와드였네, 아... 네이스! 가자, 우스야! 아, 돈 욕춘 converted 다 잘려갖고 끊을 뻔했네 캐 dopp 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으로 어우,시가, 창피해. 아이, 고맙습니다 아, 조졌다 아 아 아 진짜 아 뭐해 진짜 왜 아무것도 하냐 아무것도 이거 좀 따야 된다 으흑 으흑 으흐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근데 그거 없어 아 던져주네 좀 어어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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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이다 던져준다 아 진짜 아 진짜 케인이 어떻게 에어본 제대로 한 번 못 맞추냐 아 이거 귀엽는데 진짜 아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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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야돼 막아야돼 우리 이거 미니언 받아먹으면서 막아야돼 레벨 따라가야돼 에어어어어어 내 똥샀야 씨발 아 이 개새끼가 보드 한 번 나누잖아 씨발 솔직히 내 장식 똥을 끄집어냈다고 내 똥이 아니라고 이건 사실 아 너무하잖아 씨발 어떻게 커버 한 번을 안아주냐고 존나 서러워 씨발 에니베아 철타고 오고 진짜 아무것도 안된다 진짜 아유 진짜 이씨 hardest 으아아 케인 룸 볼 때 저 사람 케인 룰던데 화장실에서 소변 보면서 이송보자가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웃겨서 다리에 오줌 싼거에요 화살 한 발로 다리에 오줌 싼거에요 나한테 얘기해요 괴롭게 빨리 닦아요 가서 담배 한대 피고 올게요 열 좀 시키고 올게요 크크가 쓰니까 하는 말인데 케인이 강제로 관장력 더운 게 맞기네요 번을 차이 크크 이번판 애쉬 힙은 275에 걸어봅니다 아 진짜 너무한다 씨발 진짜 어? 괴 몰오밍 한번도 안하는데 씨발 나한테 아 불쌍 ㅈㄴ 나 족겼네 그냥 아아 조이 젠장 믿고 있었다고 아 이거 조이 안왔으면 게임 터질 뻔했네 뭐하는 새끼야 이거 스페이 다했냐 왜 길다 되게 아니 아이 루시안이 자꾸 와 아이 아 숨어있네 학살중 휴 네이스 어 체라스 오늘은 말 듣고 해도 주자 후 안 듣겠는데 킬킬 아 아 아 아 아 어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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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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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이 안되는데 아 아 너무 세다 진짜 안된다 그만해 나도 알아 나도 나 못하는거 알아 그만해 좀 어연패해도 속상한데 존나 너무하네 진짜 네인쓰 아아아아악 네인쓰 좋아요 넌 베니야 저주를 퍼문네 지금 연패에서 상심한 사람한테 네인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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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스레쉬 욕하지마 여러분 상대가 나잖아 시발년 너 오픈인거 같은데? 하하핳 아우씨 좋아요 아우 진짜 드디어 이기네 나라고 언제까지 져야되냐 진짜 와 오늘따라 왜이렇게 잘생겼냐 자 선호 고맙습니다 네 무두에요 아 오픈하니까 너무 오키가 돼 아 오연패하고 1승 달콤하다 오연패하고 좀 얘기하지마 좀 쯧 쯧 캐리 하하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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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strands 2 2 2 2 4